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 책 출판 기념 리뷰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저희도 300분 가까이 커피 쿠폰을 직접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많은 방송국을 거치면서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SBS, CNBC, 앤머니, 매일경제TV죠. 그리고 팍스티비, MTN, 한국경제TV, 서울경제TV까지 모든 방송국을 두두루 하면서 많은 팬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에 이런 책 출판 기념 이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그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좋은 기업들 발굴해서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좋은 콘텐츠 또 전달해 드리려고 저희도 현재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이벤트 준비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말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식 유튜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